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가 집단 폐사해 창원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3.15 해양누리공원 마산 연안여객터미널 부근 바다에서 정어리들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폐사체 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1,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창원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해양누리공원 인근 바다에서 정어리대가 집단 폐사해 200톤 넘게 수거하기도 했습니다.